에너지를 갖다가 낭비하고 쓸데없는 데다가 내 열정을 날려버릴 필요가 없다는 거지 왜 헛수고를 하고 다녀 지금 제 방송은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김기현님이 여기 들어오셔서 상담을 하니까 제가 상담을 구체적으로 해 드리지만 다른 데 사람들 많은 데 가봐요 백날 가서 얘기해 봐야 내 글이 보여지지도 않아 그리고 내 글 읽어주지도 않아 그죠? 그게 현실이죠? 그리고 거기서 얘기 안 해주면 또 다른 데 유튜브 방송이나 뭐 이런 데 다니면서 계속 질문을 할 거 아니야 그럼 뭐하러 그러고 다녀 그거 쓸데없는 짓 하고 다니잖아 쓸데없는 데다가 내 소중한 시간을 낭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 차라리 그 시간에 그 열정으로 한 글자라도 유튜브에서 주식하는 법 여기 이렇게 보시면 나오잖아요 주식 단타, 주식 기초, 주식 실시간, 주식 초보, 주식 차트 보는 방법 아니 이러고 들어가서 이 동영상을 더 열심히 보려고 노력을 해야지 백날 그러고 돌아다니면 뭐 할 거야 그죠? 제 얘기가 맞으니까 제 얘기대로 하세요 쓸데없는 데다가 열정과 시간과 돈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왜? 아직까지 이 시장은 젊은 사람들한테는 지금은 우리 때는 지금 내 나이가 이제 내일 모레하면 60인데 환갑인데 우리 때는 정보라는 거를 그리고 지식이라는 거를 배울 때가 없었어요 인터넷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문화에 그런 엄청나게 좋은 시대에 태어났잖아 지금 유튜브에서 뭐 차트 보는 방법 주식 사는 방법 뭐 이런 거 검색하면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많이 듣다가 보면 내 지식이 점점점점점점점점 늘어나요 늘어나면서 공통점이 생겨 아 주식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은 아 이런 공통점이 있더라라는 걸 이제 10명, 20명, 100명이라는 동영상을 다 듣다가 보면 공통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살아있는 지식이 되는 거야 아 그래서 돈 버는 사람들은 항상 주식을 이런 식으로 고르는 거구나 아 뭐 차트를 보면 아 차트는 이런 거구나 아니 거기에다가 시간을 들이셔야지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주식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고 싶으시면 지금 몽땅 싹 다 끊어버리고 딱딱 끊어버리고 좋은 사람을 찾든가 나를 도와줄 사람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지식을 서서히 배우든가 그러면서 돈도 벌든가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가든가 내가 돈 들이기 싫어 내가 종목 추천 받거나 뭐 이러는 거에 대해서 아니면 돈 버는 방법을 배우는데 돈이 들어가는데 싫어 그러면 방법은 딱 한 가지야 열심히 발품을 팔면 돼요 발품 팔아서 수많은 정보를 무료로 이런저런 얘기 해주는 사람들 내가 지금 오늘 김기현님한테 하듯이 그렇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들어보시라고 그러면 그게 돈 버는 비결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내 돈 먼저 벌려고 하지 말고 내 돈을 지키는 게 우선이야 먼저 수돗을 딱 시켜버리고 과감하게 이 시장에 들어와가지고 정말로 돈 벌고 싶다 그러면 지금서부터 내가 주식 투자 안 할래 아니면 하더라도 모의 투자를 할래 그리고서 내 종목은 내 돈은 뒷주머니에다가 딱 챙겨 놓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정말로 시장에서 고수 정말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먼저 찾든가 근데 다 돈 들어가는 일이잖아 그런 게 싫으면 내가 공부를 하시면 돼 이 시장은 공부하려고 노력을 하면 주많은 정보가 지금 지금 시대에는 흘러 넘쳐 있어요 김기현님이 얼마나 열정과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정보를 보고 배울 수 있다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도 긴가민가 긴가민가 해 확신이 안 생겨 그랬을 때 나중에 저한테 물으러 오세요 주식이라고 하는 건 확신이에요 확신이 있어야 투자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거를 그냥 다 접으시고 돈은 얼마든지 벌어요 젊은 사람들은 아직 시간이 제털같이 많은 시간이 있으니까 괜히 돈 잃고서 앉아서 그때 가서 외환권 고치려고 돌아다니지 마시고 지금서부터 방법론을 바꿔서 조금 늦추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조금 늦추면 되고 다음서부터는 남의 얘기를 듣지를 마세요 남의 얘기를 들을 경우는 딱 한 가지야 내가 지식이 없어서 전문가를 내가 선정을 해야 되겠다 근데 그 전문가가 이 시장에는 무진장 많고 걔 중에는 사기꾼들이 무진장 많아요 많으니까 사기꾼을 만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그것도 다 발품을 파는 거야 발품을 팔아서 아 저 사람은 내가 믿을 만하다 그렇게 해안을 높이고 그런 사람하고 인연의 고리를 맺고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가면서 돈도 벌고 그렇게 하셔도 절대 늦지 않아요 탐욕 버리시고 그렇게 하시면 이 시장에서 절대 실패 안 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아멘